모든 분들의 선택이 끝났고요. 제발! 한 번만 갑시다, 진짜. 시브로 고! 마지막 선택이었는데요. 제발. 고! 여기서 꺾을 수가 없어요. 지금 여태까지 올 고 하셨죠? 그렇죠. 철원까지 하면. 그냥 완전 레츠고리. 텐고예요, 텐고. 그렇네. 텐고. 김종국 씨는요? 저도 계속 스톱입니다. 올 스톱 하셨고요. 여기 올 스톱이네. 그러면 고 선택하신 분들 한쪽으로 가시고. 제발. 제발. 빰빰 빠라밤. 제발, 형이랑 한번 꺾어라. 빰빰 빠라밤. 아, 진짜. 정희 씨, 나 한 번만. 아, 진짜. 안 꺾어. 내가 볼 때. 10시예요? 하나, 둘, 셋 하면 끝났습니다. 가자! 스톱, 스톱, 스톱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셋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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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았어! 됐다. 됐다. 꺾었어. 형인이 꺾었어. 한 번 꺾으실 줄 알았는데. 이야, 대단하다. 대단하다, 진짜. 형도 대단하다. 우와. 우와. 선택하신 분들은 쑥 한 바구니, 두 분이서 한 바구니씩 해서 두 바구니 하시면 되고요. 알겠습니다. 고 선택하신 세 분은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이데이. 프라이데이. 말하실 때 늦은.